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확실히 근거리에 있어서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지금 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초반에 잘 흔들어주면 됩니다 루카리가 좋습니다 자 잘 흔들어줄 수 있을까요 잘 흔들어줄 수 있을까요 잘 밀어주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밀어주고 밀어주고 자 엄청나게 지금 되게 오오 좋아 이득 보고 있어요 잡으면 대박 못잡아도 이득 본겁니다 아하 이 와중에 카정이 가졌어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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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정 송구하나요? 카정 송구하나요? 야 이거 때리면 안되죠 지금 야아 카정 카정 시 그쵸 검은콩님 그렇게 나와주면은 됩니다 점피님의 레벨을 도와드리만 있게끔 하면은 카정 강의하는건 총공입니다 카정 그렇죠 그렇죠 이겁니다 야 이러면은 빨간팀이 불리해집니다 이러면 빨간팀이 불리해져요 그렇게까지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카정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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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싸움이 어떻게 될것인지 이 싸움이 어떻게 될것인지 이 싸움이 어떻게 될것인지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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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언제 잡혔나요 야 빨간팀이 많이 유해졌어요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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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리오 판단 맞습니다 저 판단이 되야됩니다 아 그래요 시간 좀 걸릴거에요 이거 근데 그렇게 오래 안걸릴텐데 손짜리 영상이면 금방금방 될텐데 좋습니다 여기서 손에는 그래도 루카리님께서 잘 잡아주셨습니다 좋아요 전투만 잘해주면 되요 시킬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아아아아아 스킬 좋습니다 아주좋아요 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과연 과연 어떻게 될것인지 아아 빠져주니까 야 좋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는 잡아주면은 됩니다 잡아주면 됩니다 좋아요 야 파란팀이 불리했었는데 그렇게 불리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올여튼 빨간팀이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좋아요 네 검은콩님은 너무 꼴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꼴에 집중하면은 이게 게임이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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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부터 노리는게 맞는데 아아 그래도 아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 욕심은 너무 부리는게 아니었어요 차이로 좁히 끼켰는데 아 안돼요 검은콩님 빠져야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자 빠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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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예 루카리님이 잘 잡아주고 계시구요 아래쪽은 어떻게 이게 막타 치지 않으니 향은 포기를 해야된다 라는 말씀에 이렇게 드려보는데 아직 몰라요 위에서 이득을 보면 되기 때문에 자 이득을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야 루카리오가 지금 잘 막아내고 있어요 잡아냈구요 자 막타는 어떻게 보나요 막타는 막타는 어떻게 보나요 막타는 어떻게 보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나요 야아 어니무기가 잘했어요 검은콩님 야 막타 잘 쳐가지고 완전히 기울이진 않았어요 예 완전히 기울이진 않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렇게 전투가 아아아아 아쉽습니다 좀만 더 있으면은 이겼을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 딩그 탈출했지만 이거 오오 피했어요 워터마크를 지울 수 없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그냥 해주셔도 돼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득 봐줘야됩니다 수지 말해서 그래서 어니무기가 이득을 좀 봐줬기 때문에 기울긴 했어도 그렇게 크게 기울어가지고 위험하다 그정도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안다요 궁이 안다요 궁이 안다요 궁이 안다요 궁이 안다요 야아아아 야 여기서 이득 보면은 빨간팀 지금 모릅니다 이제 야 거부가부 진핵까지 됐어요 지금 진화까지 됐어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에요 그쵸 긴급 탈출 떠가지고 잘 빠져줬구요 자 여기서 스커를 빠져주고 자 저기까지 들어가시면 이거 게임 모르지만 자 좋습니다 지금 아 이거 이거 지훈님 지훈님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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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야아 파란팀 이거 불리했다가 갑자기 유리해졌습니다 빨간팀이 갑자기 불리해졌어요 야아 위험합니다 빨리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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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가 제 힘을 못쓰고 있어요 지금 야 파란팀이 불리했던거 맞나요? 네 파란팀이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풀어가는게 좋습니다 굉장히 유리하게 풀려갑니다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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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아아 잡혔어요 북많은 시켰어도 아 일단 못잡아요 자 위에 위에 오오 이게 또 루카리오가 지금 왼쪽 먹었죠 지금 야 지금 왼쪽팀 지금 싸움 되게 잘하고 있어요 루카리오 뭡니까 3연속 연속킬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쿨킬해요 지금 야 이거 지금 루카리오가 잘 컸기 때문에 실직으로 원거리캐는 지금 루카리오 조심해야됩니다 지금 자 루카리오 너무 무시하..뭐냐 저기 너무 그 할팀 없습니다 무리할팀 없습니다 아 무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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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빠져줘야되네 빠져지나요 아아 죽었어요 야아 궁자했었어요 궁자했었어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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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줘야됩니다 검콩리 빠져줘야되 못이겨 빠져줘야되요 빠져줘야되요 그쵸 그렇게 한 번씩 빠져줘야됩니다 그쵸 야아 이득봤어요 파란팀 이득봤습니다 야 그 불리했던 파란팀 맞나요 네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일단 마타를 잘 쳐가지고 그 차이를 좁혀놨기 때문에 에렉키라든가 차이를 많이 좁혀놨대요 아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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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씨를 먼저 잡아야죠 피씨를 아 좋아요 아아 웬만하면 가운데에 있을 때 사실 가장 좋아하신대 좋아요 야아 빨간팀이 불리해졌어요 많이 불리해졌어요 그 유리함파 어디갔나요 네 지금 그 유리함파 어디갔나요 자 파란팀은 최대한 유리 뭐냐 저기 파란팀은 최대한 그거 무리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파란팀은 점점 이게 자바 중량팀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다녀줘가지고 클리어하시는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야아 또 레벨링이 2분 30초 지금 2분 30초는 됐는데 거의 레벨 12 11 13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 명이 누가 막 이렇게 막 크거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다고요 일났다 좀만 버텨줘 배터리 자 잘 잡아줘야됩니다 이제 레이코다 싸움이 될거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주면 안돼요 파란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어주면 안돼요 빠져줘야되요 빠져줘야되요 아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빠져줘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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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돼요 이러면 안돼요 야 안돼요 이거 죽나요 죽나요 아아아아 파란팀 지금 유리하게 풀러가고 있는데 이거 버텨줘야되요 이거 버텨줘야되요 레쿠자 레쿠자 위험해요 레쿠자 위험합니다 레쿠자 위험해요 과연 파란팀이 막탈 수 있겠지 아까전에 그 막타 막타가 나올 수 있겠지 막타가 나올 수 있겠지 막타 그 막타가 나올 수 있겠지 막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아아아아아아 나오진 못했어요 야아 파란팀이 유리하게 풀려갔던게 빨간팀한테 다시 시울었어요 아아아아 한순간에 레쿠자 싸움이 이렇게 게임이 어렵게 풀려가게 됐습니다 픽시 이던 근데 아직 1분이 남았기때문에 포켓몬 다 잡아주고 코어 넣어주면 또 모릅니다 예 몰라요? 잠깐만 이렇게면 몰라요 지금 이렇게는 몰라요 아 저건 들어가죠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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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골만 들어가라 한골만 들어가구요 자 들어가구요 야아 다 들어갔죠 아 아깝습니다 꼴은 잘넣는데 스코어는 많이 주던지 못한 약간 그런 느낌 지지 지지 지지에요 하하하하 자아 진짜 자에 자 리팽님 팀이 이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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